장수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어딨냐면요. 중문관광당지. 신혼여행으로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많이 살아요. 여기서 즐기고 임신을 하는 곳이 이쪽 호텔에서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옵니다. 중문관광당지를. 제일 좋습니다. 주상전리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도 괜찮아요. 이뻐요. 사랑옵소가 좋다. 시원합니다. 지금 주상전리대. 이쪽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최고의 명당자리죠. 여기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도 참 대단하죠. 멋있죠? 훌륭합니다. 주상전리대. 이 바위가 참 대단해요. 농머리 해안도 왔지만 여기도 새롭습니다. 입장료 2천원 받습니다. 여기 봅시다. 어휴. 여기 참 괜찮네. 그렇구나. 아름다운. 그렇구나. 여기. 위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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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도 많이 덜 안했더니 말을 많이 못하겠네 나발라발라 저 지금 꽃을 타놓은 곳에 있네 저 봐 저 꽃을 탑니다 저 맘에 꽃을 한번 태워달라 그랬는데 안타깝니다 자 주상천리대 대단합니다 뽀드 타는 사람 봐야죠 재밌겠네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고깔아지고 뒤로 자빠지고 자라고 올라오고 대가리 박고 난리 났다 뽀드 뽀드 자 여기서 마무리 촬영을 하고요 잠시 이후에 좋은 데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상천리에서 대한민국 명리포터 강진하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 힘내라 다한민국 땡큐 좋아요 좋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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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곧이 도착해 고맙습니다 iera